궁금하면 방송에서 확인해봐 야 또 쇼핑해? 또 쇼핑해? 죄송해요 다시 컷 또 쇼핑해? 이번에는 뭘 사려고? 다 필요해서 사는 거야 그럼 필요한 건 빨리 대충 사 거기 거기 내 것도 또 사주고 아니 어떻게 대충 사? 신중하게 골라야지 도대체 뭘 사는데 지구를 지키기 위한 물건이라고 내 소비들이 지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아? 소비가 지구에 영향을 준다고? 어떻게? 궁금하면 방송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위시리스트 지구의 미래를 바꾸다